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식생각의 무성훈이에요. 사실 지금 여 앞에 나와있는 이게 좀 나온지는 조금 됐는데 드디어 먹어볼게요. 이제 농심에서 나온 해피라는 오, 저게 왜 부스럭부스럭하지? 이게 하나, 한 개의 편의점은 기준으로는 700원이에요. 그 마트에서는 조금 더 쌀 수도 있는데 일단 편의점에서는 한 개당 700원이고 둘 다 레시피는 같아요. 근데 이제 나트륨 양도 똑같고요. 탄수화물하고 당류의 차이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순한 맛은 단백질이 1g 조금 더 많고요. 탄수화물과 당류는 여기 해피라미드 1g씩 더 많아요. 지방량은 똑같고 나머지는 뭐 똑같은데 그 100g당 나트륨 1당 350mg 뭐 친절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 순한맛 매운맛이 있는데 제가 이걸 한 개씩은 사와봤어요. 아직 안 먹어봤는데 여기 연출된 조리에 의하면 다른 거는 별 차이가 안 보이는데 여기 순한맛에는 청양고추만 있고 매운맛에는 홍고추도 같이 있죠. 그냥 그 차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 국물 색깔의 차이를 보고 순한 국물, 매운맛은 약간 이렇게 구분이 가는데 사실 개인적인 느낌은 약간 농심에서 일단은 매운맛의 대표 주자는 신라멘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신라면보다는 조금 순한받은 안성탕면이 있었죠.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신라면보단하고 안성탕면보다 더 가격이 싼 라면이 나아달라요. 근데 이 해피라면이 글쎄요. 아예 가성비를 노리고 나온 건지 신라면보단 안성탕면보다 더 싸게 가성비를 노리고 나온 것인지 아니면 뭐 제가 알기로 옛날 해피라면이라는 그 브랜드는 없었던 걸로 알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은 뭐 댓글 달아주시고 어쨌든 한 번 이 자리에서 한 번 개봉을 해볼게요. 이 자리에서 바로 왜 안 열려? 악력이 없어진 거고요. 스프은 스프은 단일로 돼 있어요. 안성탕면처럼 스프은 단일로 돼 있고 네 좀 스프은 면발이 이렇게 생겼어요. 구수하기는 과자를 먹고 매운맛도 스프은 단일이에요. 단일이고 역시 면발 똑같고요. 약간 면발은 약간 동그란데 안성탕면라고 국제약품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끓이러 가보도록 하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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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주인공 ㅎㅎ 나 일단 아무래도 젓갈 라면이다 보니 자 일단은 국물맛부터 보고 시작할게요 국물 떠있고 음? 이거 딱 그 맛인데? 약간 안성탕병 보다도 말들어요 약간 그 너구리 순한 맛하고는 약간 좀 다른 계열이고 진라면 순한 맛하고 또 계열이 달라요 이거 약간 스냅면? 약간 스냅면 스타일을 만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운맛 한 번 오 이거는 확 올라오는데요 느낌이 확 올라왔고 실라면하고 계풍은 살짝 달라요 어 근데 매운맛도 확 올라온다 자 그럼 이제 면발을 먹어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서로의 냄비도 규격이 좀 달랐고 파욕도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사실 시간을 정확히 맞추기 위한 사실 힘들었는데 최대한 맞추려고 해봤어요 매운맛을 나중에 먹기를 잘했어요 매운맛을 나중에 먹기를 잘했어요 이게 순한 맛이 밋밋해져요 그리고 이 건더기 구성에는 거의 없이 아까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 건더기 구성에는 저는 건더기 구성은 똑같아요 둘 다 미역이에요 둘 다 그냥 미역 건더기 있고 그냥 그런 스프? 그리고 라면에 들어가 있는 고춧가루 스프 있죠 그런 것도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간 것 같고 약간 지금 뭐냐 제가 스프를 넣을 때 약간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안성탕면에 들어가는 노란 고명 있죠? 그거는 없네요 그게 가격의 차이인가? 일단은 안성탕면보다는 싸니까 그냥 그냥 700원짜리 라면 치고는 괜찮아요 700원짜리 라면 치고는 한 번 더 헹궈보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매운맛 라면 가도록 하겠어요 이거는 글쎄요 국물에 국물에 면발하고 국물 맛하고 완전히 스며들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 계속 먹어볼게요 음 짠! 이제 면 빨아먹을 때 호흡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원래 그 자극적인 거 먹을 때 호흡 잘못하다가 살이 들어서 훅 까잖아요 거의 약도 없잖아 대단하고 오랫동안 하... 나 그래 아메 아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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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맛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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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처음 입맛에서는 순한맛과 매운맛의 차이가 크게 나는데 이게 점차 먹다보면 서로 매운 정도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이 순한맛은 거의 그대로인데 이 매운맛이 점점 매운 강도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한맛과 매운맛의 차이는 그냥 우리가 처음 먹을 때 느끼는 그 향 냄새로 느껴지는 향하고 첫 입맛까지만 맵다 그 이후부터는 내가 이걸 순한맛을 먹는 거지 매운맛을 먹는 거지 느낀 차이가 점점 없어질 수도 있다 물론 이만큼의 느낀 차이는 존재해요 근데 이거를 굳이 먹자면 점점 느낌이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느낌이 없어지고 있고 오히려 이런 그 맛의 퀄리티에 있어서는 순한맛이 살짝 퀄리티가 좋아요 순한맛이 맛에 있어서는 살짝 퀄리티가 좋고 칼로리는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매운맛은 너무 그냥 매운 느낌을 조금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애매한 맛이 돼버린 것 같아요 애매한 맛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게 칼로리향을 맞추려고 억지로 신경을 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원래 그게 좀 매워지거나 순해지거나 그러면 분명 칼로리차가 생기거든요 같은 맛의 느낌을 유지하게 시켜주려고 매운맛과 순한맛의 차이를 만들면 칼로리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억지로 칼로리를 맞추려고 막 뭐 이제 뭐 영양성분 조절하고 뭐 염분을 똑같이 맞췄어요 그렇다 보니까 애매해 이게 맛의 조절을 좀 실패를 한 것 같아 근데 약간 밋밋해졌어요 매운맛이 밋밋해졌다는 결론 그래서 이게 하나랑 제가 7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안성탕면이 750원이었나? 제 기억으로 이거보다 아주 약간 비싼게 안성탕면이었고 그거보다 깨끔 더 비싼게 신라면이었거든요 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집에서 가족끼리 장 볼 때요 가족끼리 장 볼 때 좀 예산을 어느정도 정해놓고 장을 봐요 그래서 이제 식품들을 사러 장을 보는데 이제 거기서 그 이제 이제 요만큼 남는 돈으로 라면을 사자 할 때 만약에 해피 라면밖에 없으면 아니면 진짜 예산이 뭐 신라면 안성탕면을 사면 뭐 정해놓은 예산이 초과돼 그러면 회피사라면을 살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여유있게 신라면과 안성탕면을 고를 수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이걸 고를 이상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라면과 안성탕면을 먹을 수 있는데 이걸 먹을 일상은 없을 것 같고 다만 간편... 좀 조리하는 절차가 간편해요 신라면이나 안성탕면은 끓인물에 한 4분이 필요한데 이거 끓인물에 3분이면 돼요 약간 스낵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간편하게 나오는 라면 정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약간 라면 입문자는 그러니까 정말 어린애들 있잖아요 물론 어린애들한테 처음부터 라면을 너무 자주 먹이면 몸에 안 좋겠지만 가족끼리 입맛에 당길 때 라면 먹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딱 자극적인 맛에 약한 어린이들이 라면을 처음 입문할 때 먹을만한 라면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농심이 어린이용 라면 CBT라면이 있다가 단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어설프게 그렇게 애들 생각한다고 안 좋은 성분 빼고 그렇게 하면 라면이 보기에 그런 상당히 맛은 사라지잖아요 제 느낌은 그래요 만약에 마트에 안성탕면 신라면이 같이 놔둬있다 그러면 저는 매운 거 먹고 싶을 때는 가끔 가끔 매운 거 먹고 싶을 때는 제가 신라면을 고를 것 같고 아 검면보다는 저는 그냥 유탕면 신라면을 먹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좀 평상시에 농심 라면을 먹을 때는 안성탕면 먹을 것 같아요 농심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농심에는 안성탕면 사명에서는 사냥라면 뭐 그리고 진라면 순한 맛 정도 그러니까 보통 맑게 먹는 수위가 그 정도잖아요 지나치게 잘못적인 마음이 나는 요즘이잖아요 그래서 음 저는 만약에 이 장을 보러 갔는데 정말 해피라면 밖에 안 남았어 글을 쓸 경우에만 있어 아주 안성했다는 건 아니고 맛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냥 가성비 치고 오는 게 괜찮다 가성비 치고는 괜찮은데 음 가성비를 해주는데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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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 싸게 먹겠다고 읽어질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러면 평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지금 면 두 개 끓여먹고 밥까지 지금 이 밥 이거 한 그릇 두 개 남은 거 말아놨기 때문에 녹화를 종료하고 마저 먹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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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